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는 그거 안되거든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혈가 짧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컨텐츠 명호 모쩡인데요 아무튼 오늘 이제 돌발 미션과 그거를 이제 잘 깨가지고 후에 인첸트를 해서 싸워보겠습니다 결국은 쌈박질이죠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 결국은 PVP죠 네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각자 어 게임을 시작하면은 어 돌발 미션들이 떠요 야생에서 깰 수 있는 것들 어머 저 뭐야 깜짝이야 저기 설명하고 있는데 공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 캠프 다 가려지거든요 제 공지 너너로 네 그래서 그 돌발 미션을 각자 이제 달라 다 달라 뜨는게 그거를 이제 깨면은 레벨과 코인을 줍니다 코인으로 조용히 하세요 무슨 소리세요 자꾸 어우 무슨 다른 얘기하고 있어 혼자 그니까 오늘 방송이 내 얘기야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미션을 깨면은 레벨 얻는데 그냥 야생에서는 레벨을 못 구하는 거야 무조건 미션을 깨내줄 레벨을 얻어서 나중에 제공되는 여기 이 갖춰진 도구들로 어 인첸트를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레벨을 많이 구하는게 목표인거구요 그렇구나 미션을 깨면은 잡들림 잡들림 이거 제 잔상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야 재밌냐?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요 여러분 또 특별한게 몇가지 있는데 블럭을 깰 때마다 5% 확률로 어 버프 5가지 중에 한개를 얻게 되구요 어 이제 그 엔티티 있잖아 동물이나 그런것들 가까이 가면은 45포 확률로 터져 개가 그래서 죽기싶어 그게 무슨 확률이에요? 왜 오빠가 45포인가요? 약간 깔끔하지 못한거 같아요 그냥요 내 맘이야 약간 이상해요 내 맘이라고 그리고요 여러분 점프할 때 1% 확률로 저렇게 죽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제 공지하셔도 됩니다 네 게임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맞아요 게임 시작해주세요 5,4,3,2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야야 몬스터가 너무 많아 니 이거? 마이스폰 안돼 나 죽어 나 죽어 우와 양 막 터져 와 근데 고기가 자동으로 나와서 좋긴 하다 너무 위험하다 아 뭐야 안통하네 아 야 야 내 나무 오 뭐야 럭키 야 내 나무 아악 점프 돌발 및션 야생 시작 타세요 점점 리부 아 제발요 공룡 힘 아악 뭐야 이거 1% 맞아? 미치논 야 공룡아 솔직히 조금만 나눠주면 안되냐? 아니요 안된다 아악 저희 언젠가 아 못쓰 야 가는 아 못쓰 진짜 안돼 아 아 양 터졌어 아니야 야 돼지 찾았냐 돼지? 돼지요? 제 옆에 있는데 어디야? 어 옆에도 있는데 그게 어디야 제 옆에 있는데 저기까지 못 간 거 같아 형준이 찾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터지는 거 아니야? 양자식 아니 이거 45파인데 거의 그냥 100파 터졌어 아니 크리퍼만 몇 마리야 이거? 이러면 여러분들 불만을 가지시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너는 하세요 45폐면 두 번 가면은 죽어 그냥 그러니까 그럼 가지마 가까이 조심히 하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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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먼저 화내서 그걸 나한테 달려 멘탈 흔들리게 하기 건법 아 이런 나도 돼지 찾아야 되네 돼지야 돼지는 경쟁률이 많구만 어 이런데 야 여기 지대가 양밖에 없나봐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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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있는데 뭐지? 안 돼 누구 거 바꿔볼까 안 돼 나 나 바꿔줘 아니야 바꾸지마 아악 저 돼지 진짜 웃기 바꾸라 돼지 있는데 저 범계는 그냥 범골에서 바꾼 것 뿐이야 맞아 아 저 밑에 있는데 아팠다 여기 돼지 있는데 오케이 나 양털 세 개 있는데 드디어 자 양털을 됐다 드디어 코인이랑 얻었다 좋았어 무자시당 돌발 미션 빨리 빨리 뭐지 나 아니 아니 미 양털 아 잠시만 이거 아니 아니 또 싫어 양털 다음에 무슨 흑여석을 구해요 이렇게 친 거 아니에요? 잘 됐다 잘 됐다 뭐 잘 됐다 뭐 겸치도 많이 주자 알겠어요 네 너나 잘하세요 돼지야 영준이 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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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현 도와줘 젠장 뭐가 터졌는데 내 앞에서? 나야 나 누가 아니고 나 아 뭐가 아니고 누나 어 나 나 나 죽어라 세 뭐지? 뭐지? 죽어라 공룡 내 실이 있었는데? 죽어라 태겨 어 갑자기? 저의 의견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있을 거 다 있는데 거미만 없어 이게 말이야? 뼈가서 구해와야 되나? 말은 아니고 포야 정말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닭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갔어? 됐어요 이렇게 나이스 실 쳐도 돼요? 아니요? 안되죠 아니요? 안되죠 오우 아싸 완전 쉬운 거 걸렸다 오랜만이군 딱 되네 와 딱 돼 좋아 오우 좋아 웬일이야? 나 좀 스무스한데 지금? 아잇 오와아 폐다 플레이 돌발 미션 변경 아 진짜 잠시만요 네 레벨 몇이에요? 한 30 되시나봐 30 안돼요 아직 아잇 20은 넘었군요 말투보니까 추리 고마워요 어 20 안돼요잇 20 안돼요? 어 어 저 위에 돼지있다 잠자라 내 상대가 아니에요 야야 야 공룡이 20 넘는데 얘들아 공룡이 죽여 어 돼지마 저요? 54에요 24군 됐다 24군 돼지고기 됐고요 누구야 근데 누가 바꿨어? 몰라 몰라 어 됐다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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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네 저거네 야 근데 원래 사과가 이렇게 안나와? 금속 어 사과는 원래 잘 안나와 바보야 오 여기 이거를 이가도 바보야 모르니 바보야 이가도 바보야 조용히 해 바보야 어 이건 됐다 이거를 그래 바보야 이거를 해 오 NPC마을이다 오 나이스 NPC마을 좋겠다 오 뭐야 병을 쟁착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 꿀이다 이거 어이없네 진짜 아 이 사과 3개 이런건 너무한데?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잘 쓰는게 중요하죠 이 다음 거는 아니 그러고 아니 말이 돼? 오케이 뭐야 다 구해놓으니까 완전 편하잖아 이거 오 좀비고기 오케이 와 뭐야 오 뭐야 꿀파른데 이거 지금 내 미션 개 완전 꿀인데 다른 사람 바꾸는 것보다 경험치 쿠폰 쓰는게 중요해 맞아 경험치 쿠폰 쓰는게 중요해 경험치 쿠폰 얼마냐 경험치 쿠폰 언제까지인지 나 언제나 어디 놔 아니 그거 딱 한 번 바꾸는거 아니야? 어 딱 한 번 한 레벨 아 그렇구나 신나서 계속 하고 있었네 오 야 도깨야 뼈 있냐? 뼈요? 뼈요? 어 있음 하나 아 두 개 필요한데 도움 안되고 아 거미는 또 왜 어디야 한 개도 원주자 아 허경석 닫겠다 와 이거 어렵다 오케이 구했어 드릴 뭔데 바꿔줄까?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바꿔줄게 아니 아니야 저거 있지 않나? 바꿔줄게 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둬줘 제발 코인 남아 아아 아 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미친 코인 남는데 하면서 바꾼거 아니에요 와 공룡 일성 진짜 저 아니에요 이거 와 진짜 미치셨어요? 미치셨어요? 저 아니에요 이거 깨잖아요 딱 봐도 지금 깨는데 딱 봐도 아니 뭔 소리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깨 기분 좋아하고 지금 입꼬리 승차하면서 어깨 지금 어깨야 신나? 어깨야 신나? 아 나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진짜 이거 바꿔줄게 웃겨서 상황이 난 니가 웃겨 웃기다 자고 그렇다 언제 노재미를 했으면서 난 니가 웃기다고 그런 웃긴거겠니? 말 이해 못해? 저 이해 못하는 애들 뭐 하던거 아니야? 아 진짜 야 선전 두개 버그인가 봐 경험치가 20이야 와 진짜? 어 엄청 말리였나봐 근데 형! 진짜 붙인 사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볼게요 진짜 또라인가 봐 진짜 야 선전 두개 가져오면 소 풀템 어? 안돼 미션 바꿔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 뭐야 돈 벌렸어 아 야 찾았을 때 바꿔야지 누가 바꿨냐 덮개지 뭐 뭐 예? 덮개지 이번엔 저 아닌데요? 그럼 아깐 너였단거네? 죽을래? 죽을래 진짜로? 아니 천금석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아니 내 거부에 어디갔어 금석아 금석 금석씨가 누구 셔? 금석아 너가 나와줘야돼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그래 금석아 나와야지 이제 슬슬 금석아 너니? 금석아 너가 나와 금석아 안 나오고 뭐하고 있니? 금석아 서기 서기 금석이가 나와야 돼 금석아 지방에 있으면 병 걸려 금석아 미션 좀 바꿔줘 내 따라와 내가 천금석으로 인도하지 나 원래 거미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냐? 나 두개 있는데 킥킥킥 어 여기 아니 거미가 또 없어졌어 아까 있었는데 야 쟤 왜 이렇게 화가 많아? 수현이잖아 쉬운 것만 해 쉬운 것만 수현이 뭐 걸렸어 미션? 양이 야 양이 분명히 이 근처에 있었던 거 같은데 양이 또 다 없어졌어 왜저래 쟤? 왜저래 쟤? 쟤 왜저래 쟤 왜저래? 내 나이가 웃더소 왜저래 야 얘들아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이 어? 그 밖에 안 남았어요? 응 아니 금광석 좀 줘 잠깐만 이거 왜 만들었지?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올 일이야 이거? 16개?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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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합니다 나무 구해요 나무요? 저 드릴게요 스포 놓으실? 네네네네네 나무 좀만 주세요 형님 아 진짜 쏙 드레기가 아 18초 남았는데 이거 못하나? 너무 아쉽다 나무 하나만 있으면 하는 건데 아까 금광석을 미션 바꿨더니 금광석 어떻게 보여요? 야 여기 나무 누가 넣겠어? 말이야 이게? 이거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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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아 아 으어 아 아 못해서 으어 많이 했다 아쉽다 근데 레벨 몇이세요 다들? 비공개 아니에요? 비공개 아닌가요? 비공개죠 내가 제일 적을 것 같아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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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내놔라 야 철칼 내놔라 아니 아마도 아마도 적게일걸요? 아니 뭔 소리야 철칼 내놔라 아 진짜 재미없다 빨리 내놔 야 모자 하나랑 모자가 없어요 모자랑 바꾸자 부산 간다 모자랑 바꾸실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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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이 좋아 활이랑 화살은 나도 없어 다 뺏겼어 나한테 3개 있어 팔 흐어 그럼 이거면 괜찮다 진짜 아니 화살을 다 가져가네 지금? 화살을 많이 줘요? 화살 줘요 화살 줘요 지금 왜 그거 됐어? 몰라요 제 목소리 왜 잘해? 벽기 인터넷이 안 좋은가봐 어? 왜요? 끈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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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어씨 원래 내 거 쓰려던 것도 바꿨는데 바꿔 어? 레벨 다 썼다 젠장 망함 모든 게 다 망함 망함 망해 망해 오 나이스 저 이거 한 대만 맞아보래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네 겁나 아픈가 보다 오 따갑네 따갑네 엄청 망할인가봐 나공 나공 저도 다 했어요 고고띵 고고띵 아직 피가 안 찼어요 미안해요 일단 경기장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제 목숨 와.. 덕..떠요? 어? 아직도 끊겨요? 덕게님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 죽을 거니까 맞아요 시작할까요? 네 고고씽 네 오우 어 도깨가 전론인데 여러분 처리하고 올게요 두 분씩 채우고 계세요 네 오우 오 도깨 잘 쏘는데 근데 내 활 뭐지? 형준이 활이 아프더라고 터져 죽었어? 형준이 터져 죽.. 야! 뭐야 뭐야? 난 죽었어 잡들리 와 잡들리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축하해 화살이 뭐냐 이거? 이게 화살이 엔티티판장이다 아니 내 화살 그거야 본보야 본보아리야 미쳤다니까? 1봉 감 고정 데미지 들을 거 야 없어졌대 없어졌대 한 번 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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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전 2차전 1봉 감 고정 데미지 들어올 거면 2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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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보습자 잡들리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아 오지 마세요 재밌었다 넌 또 억비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최악치잖아 고고 가자 진짜 죽지 말라니까 진짜 아 낯쏘고 있어 미친놈 아 낯쏘고 있어 아니야 덮개 날쏘고 있어 삼각 덮개 한 대 참 틀림 아 죄송해요 한 대 공룡 죄송하다면서요 어떻게 된거야 키 안차게 해야돼 어 나 이제 옥리그 아닐거 같아 어 맞아 형 나 옥리그 아니지 공룡이 뛴다 야 공룡이 뛴다 공룡이 뛴다 수현아 이제 인간을 살 걱정 아 쟤 뭐야 아 위에 있는거 덕개구나 트레이님 고스트 바둑왕 해드리기 오케이 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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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떻게 맞출거지 저는 이미 사망한 목숨입니다 물리 핫 서버 와 다들 와 2회차 우승 축하드려요 와 2회차 우승 역시 여우자 버우자 역시 잡틀림이셔 아니 활을 왜 이렇게 못싸 역시 잡틀림이셔 최악채가리기 한판 하겠습니다 칼로 싸울래? 칼로 싸울래? 오케이 칼전 고고씽 구두계약이지 이거? 아니 칼전하 구두계약도 계약 있는거 알지 그냥 싸우자 바로 고고 근데 왜 저한테 오세요 사id 구중 어 뭐야 뭐야 야 얘 활쌈어요 그니까 Do du 사업이라매 드릴 Kiss 아 잘했습니다 저게검 시작 quarantine 깬걸로 합시다 저게 œ 다음은 수해님인가요 야! 얘 활쏘요! 미쳤어 얘네! 오케이 컷 아우 활쏘지마요 나 안쏘어 아 너 안쏘어 너 안쏘어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줄게 피쳐울꺼야 야 쟤 또 왔어 쟤 또 왔어 활쟁이 야! 쟤네끼리 어깨야 내가 지원상급도 해줬 아악! 는데 네 여러분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인첸트 미션 대결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갔어? 나 밸망했어요 안녕 아뇨 아뇨 아뇨